아직도 수수료 낭비 중이신가요? 이제 주지 말고 받자. 공식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위프에서 수수료 할인은 기본이고 수수료 페이백 8대 99% 연구 적용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 위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래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시기, 장흐름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거래총액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불어나는데요. 특히 거래 초심자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의 존재 덕분에 선물 거래에선 수수료가 이윤에 관여하는 부분이 정말 큰데요. 문제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낮은 시장가 수수료와 높은 페이백을 자랑하는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 위프의 혜택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거래는 체결할 때 생각보다 큰 금액의 수수료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수수료 대부분이 인플루언서 즉 추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여러분께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시장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제공해서 최대 99%의 할인율을 자랑하는데요. 위프에서 수수료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에 위프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두었는데요. 위프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바에 여러 항목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전체 거래소 항목을 선택하시고 조금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비트갯, 후비오 등등 여러 거래소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용하실 거래소 바로 가기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지갑 생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를 하신 분들이라면 KYC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모두 사용해서 인증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하단 카톡 아이콘 위프 고객센터에서 KYC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및 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마치고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 마이페이지에서 UID와 지갑 주소를 등록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래하실 때 마이페이지에서 매일 페이백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받은 페이백은 마이페이지에서 출금 신청을 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위프와 함께하셔서 수수료 환급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서비스 이용자 23만 명이 평균 38초마다 한 명꼴로 수수료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한 명을 초대할 때마다 지급되는 보너스도 있다고 하니 여러 사람에게 추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가 아깝지 않으셨나요? 위프에서 수수료 환급받고 수수료를 모두 재테크에 투자할 기회를 잡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대장이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